온 느낌이죠. 자, 원하는 가슴이 있는 노래 2분 차트 2위 볼게요. 또! 원하는 부분을 우리가 선택하면 그 부분에 1초만 들려주시는 거예요? 1분. 1분. 1분에 딱 그... 1분 30초. 1분 10초. 그래, 1분 10초 좋다. 1절 시작하고 딱 후렴 나올 때일 것 같아요. 네네네. 1분 10초! 1분 10초! 우리가 눈치껏... 뭐라고? 왔다! 봉선! 결혼은 미치듯이야. 신영! 양혜승의 화려한 싱글. 야, 이게 이 노래잖아. 아니야, 근데 이게 제목이 화려한 싱글이야. 맞아, 화려한 싱글이야. 다시 한 번만! 한 번만 다시 들어주시면 안 돼요? 1분 10초. 1분 10초. 1분 10초. 2분 10초. 2분 10초. 2분 10초. 2분 10초. 2분 10초. 네? 아, 진짜 모르겠는데? 정답 긴급벌의 잘못된 만남. 아니, 여자 같은 거 같아. 남자 같던데? 남자 같던데? 나도 멍처럼 들려. 나도 멍처럼 들려. 어? 신영! 신영! 호찬이 키워있어요. 진짜? 어디 가? 지금 여기서부터 플레이해주시면 안 돼요? 1분 10초? 2분 1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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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분 10초. 3분 10초. 3분 10초. 동점이야? 야! 야! 그래, 우리가 1분 10초는 너무 도입부였어. 왜냐면 이 당시에는 전주가 길었었거든. 아, 맞다. 2분 30초. 그래서 앞에 도입부가 나오는 거야. 아, 옛날 생각나. 근데 찬현이는 아직도 그대로야. 맞아, 맞아. 관리를 진짜 잘하시더라고. 아, 너무 좋아. 아, 너무 좋아. 2분 10초. 2분 10초에서 divided cose. , 2분 11초. 1분 11초. 2분 10초. 2분 11초. 지 퍼 여러분. councilor. 긴 조영애. 어떤 위ials공 civ Milk Cree. 간 거야 즐겁게 딴 사랑 달리 모든 지원 버릇 잡히지 않을 거야 마지막 순간같이 사랑해 와! 저 때는 인물샷이야 뒤에 뭐가 안 나와 그리고 카메라 감독님들 되게 쉬웠겠다 앞 하고 뒤로 간 거길 그리고 저 당시의 뮤직비디오 보면 다 어디를 이렇게 바라버린지 모르겠다 여기가 어딥니까?